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공유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통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가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30세 이전 공생의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제일 먼저 세례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오늘 세례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 때 여러 많은 경호원들이 그곳의 상태와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또 그분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지만 준비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준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은혜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는지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올리면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또한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이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 전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와는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장소입니다 요즘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용한 장소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그 장소 참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한 장소이지만 일부러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을 억지로라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와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왜 광야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이 변하고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에 있습니까 오늘 20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물질의 광야에 또 때로는 광개의 광야에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광야 속에서 허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광야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광야의 아픔 속에 있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와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한 사람 두 사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제는 무리가 광야로 와서 세례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실 예수님 또 사여가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그 외침이 커지고 커져서 무리들이 와서 그 복음의 외침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듣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들릴 뿐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자신의 얼굴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회계의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회계하고 자복하며 통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의 분산된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일들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시작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광야에서부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야 속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말에 그는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자신은 먼저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길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깨끗이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풍요한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터럿은 질기고 질겨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그 옷 하나 입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삶이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삶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가집니다 삶이 복잡하면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없어요 삶이 복잡하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례요한을 이끌어 갔을까요? 복잡하면 욕심이 많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욕심이 가득합니까?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사면 또 사고 싶은 그래서 내 인생에 복잡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다 가기 전에 내가 꼭 사야 할 것 리스트를 쫙 적어서 이거 꼭 사지 않으면 한 해를 보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했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몸의 다이어트 말고요 내 삶의 다이어트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있지 않는지 필요 없는 것인데 너무 움켜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탄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집에 쫙 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십시오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거 다른 사람과 나누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많다 생각하면 좀 나누고 단순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가졌습니다 왜요? 광야가 아니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가질 것이 많고 너무 누릴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는 구별되어 광야에 가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마치 물질을 숭배하는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광야의 소리를 읽지 않도록 그는 삶을 단순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요 좀 단순하게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제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삶의 단순함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는 삶이 참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때에 그는 철저히 광야를 통해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허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능력이 많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족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능력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의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만큼 나는 철저히 연약한 존재고 그분은 철저히 귀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는 예수님께서는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일이 세례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서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첫째 자리가 주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맞는가 그래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고백은 1등인데 삶은 2등입니다 항상 내 고백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해놓고 내 삶의 모습은 항상 주님이 두 번째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면 주님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나다신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이와는 자신을 철저히 점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맞으신가 직장에서도 주님 맞으신가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주님 맞으신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첫자리 맞으신지를 세례이와는 항상 점검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광야 속에서 2017년 한 해를 보면서 인생의 광야는 정말 싫다 나는 정말 좋은 길만 걷고 싶지 인생의 광야는 싫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역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역사도 바로 광야라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이와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서부터 보금의 놀라운 시작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이와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봤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참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자신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분은 겸손하구나 교만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세례이와는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높은 신분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을지라도 광야에 들어가면서 철저히 낮아지요 철저히 낮아지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오늘 세례이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머리와 마음의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는 부모들에게 참 필요한 자세 부모가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부모가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또 부모가 겸허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세가 없이는 자녀들이 동일한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세례이와니 광야에서 단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의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쌓아놓고 있으면서 단순한 삶을 요구할 때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이와니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우리 화면에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녀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을 때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세례받으러 온 세리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세례요한의 말을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요한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나다지는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회개하며 사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구제하라는 것이죠 세리들에게는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 알아 공의롭게 살라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며 살고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으면 나눠주고 탐심이 끓어오르면 탐심을 버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삶에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지 않을까 오늘 세례요한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조로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나 자신을 떠올리는 교만함이 있다면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많은 이상한 것들이 내 마음에 많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조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우리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업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정상적으로 바꾸라 정상적으로 바꾸면 거기서부터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2017년 한 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광야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뒷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광야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광야에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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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이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면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단순하게 내 삶을 바꾸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냥 25일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준비함으로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주님의 오심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미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